자 유튜브 구독자분들 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살 호영이 카트라이더 김태칸급 라이더 김태칸급이라는데 실력 한번 보자 우리 8살 마이크도 있어 뭐하냐 뭐하냐 귀여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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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 아 아 드실래요? 드실래요 님아? 차부터 사세요 차가 거의 차가 입문이시네요 차가 많은데요 님아 차가 많아요 차가 많아요 차가 거의 입문이시네요 까불지 마세요 저기요 한번 달려보세요 구경합시다 슬기현 오케이 오케이 갈려볼게요 슬기현이 최고 거예요 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카 님 왔네 바로 옵니다 부릅부릅 이 새끼 신났어 좋아요 갑시다 자 그러고 열심히 해 혼자서 그러고 혼자서 열심히 해 슬기고 슬기고 잠시